안녕하세요. 에임메드의 김수진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실제 환자들을 봐오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에임메드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IT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치료제 개념으로서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런 기술이 우리의 IT,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여서 사람을 실제로 치료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